형살! 형살! 와아... 뭐야? 뭐야? 혼난이야? 야! 야! 다 부서지겠다! 빵! 가운데에 들어오면 쳐야지! 아 지금은 가운데에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전에 들어온 거였어 가운데에 들어오면 쳐야 되는 거야 알고 있지? 야! 알고 있지? 가운데에 들어오면 치는 거라니까? 아라야 해볼래? 응! 한 판에 한다고 해 쿨팀 맞다 쿨팀 맞다 1호 삼성 부산 삼성이다 고인물이야 고인물 고인물이야? 어 징영이라는 고인물이야 이기고 유튜브 형을 잡아 봐 한번 와우 잘한다 레밍철이 더 싱크가 좋아 높은 싱크가 아이고 못 쳐 아이고 못 쳐 아이고 못 쳐 잡아! 이야! 고마워 잘했어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응 터블를 했습니다 샥! 샥!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이기시면 후원 5천원 보여줘 어? 버리네 너무 느끼해 그런거야? 아 근데 아니었어 번호 한마디 봐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칭칭 내 지인 일단은 한 명만 잡으면 돼 한 명만 잡으면 돼 아 채용이 미쳤네 해 보자 한번 채용이 우리패니까 괜찮아 와 불 안 던져 근데 왜? 상대 스킬 미쳤어 불로 섞어서 자야돼 아악 빠져나왔어 야야야야 아씨 아씨 그래 뭐야 왜 언제 1점이야 으으으으으으 낱개 던지라고요? 알았어요 잡아 잡았다 한점으로 막았는데 쪼알라가 저 투수를 때릴 수 있을까? 난 2개 더 걱정이네 내가 여기서 홈런 치면 5천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겨야지 저 투수를 때릴 수 있을까? 과연 한 개나 때릴 수 있을까? 폴을 치면 안 되고 스트라이크를 치라고 해요 가만있어 하하 아 잘 가만있어 zne 아니 불을 왜 이렇게 있어? 이 까만 eing ring 한 방에 다 나와 할 수 있어 맙지마라 투 yummy 아니 2차 сознamine 기계 왜? 잘 맞 dois 이번엔 진짜 끝말고 안 좋아! 스태프 맞아버리는데? 나 무서워. 심장 떨려. 무서워! 스태프 스태프 지금 결정된다고 하니까 스태프 스태프 안 좋아야겠다 무조건. 아 근데 한 귀도 같이 끝날 것 같은데? 좋아할라? 팀이 너무 좋아. 팀이 나보다 한 2차원에 없을 것 같은데? 어떡해. 대박! 아린다. 몰래 누르라고? 야 왜 방송에서 주장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? 지금 물내라니 지금. 물조리하는 거예요. 줘도 돼 괜찮아. 줘도 돼 줘도 돼. 아 메아플라이다. 잡아. 잡았어. 잘했어 잘했어. 전설의 추리야. 끝에 끝에 끝에. 어떡해. 끝에 끝에. 어 여기서. 맞아. 쪼갈라님 이름 쪼갈라 맞아요. 아 요즘 어떡해. 아니라고 해야지. 아니래요. 저걸 아니래요. 볼전 지지. 스트라이크를 세 번 했을지 살고 있어. 내 몸이야. 아 그래 알았어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범죽자로 하는 거지. 그래 그래. 맞아. 이 말이 맞다. 형살. 형살. 쭉 빼기. 뭐야? 뭐야? 엄마 아니야? 미니처 날 뜨거웠습니다. 다 부서지겠다. 다 부서지겠다. 다 부서지겠다. 다 부서지겠다. 다 부서지겠다. 오빠가 치렀어. 야. 불빛 치는 사람이 어딨어? 그거 어떡했죠? 어떻게 치라는 거야? 어떻게 치라는 거야? 다 부서지겠네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잡았어. 여기 바죽가요? 바죽이 어딨어? 바죽이 어딨어? 그냥 치면 돼. 수왈라가 깍봉같이 한꺼번에 물어봐. 깍봉님은 저에 못 미치죠? 제가 원조예요. 니가 원조야? 응. 니가 원조야? 내가 원조야. 쪼또 짐이야. 쪼또 짐. 잃었는데 이길 수도 있어. 그래. 이길 수도 있어. 역전 드라마를 만들었다고. 잡았다. 3진. 잘했어. 치면 돼 이제. 치면 돼. 이걸 왜 여기다 놔두고 해. 이거는 이제 가운데서 얹어도 될 것 같은데. 정말 진지하게 안해줬어. 저 사람 진짜. 레알룩이 진지하게. 진짜. 절대 빠진 거 없네. 에이씨. 야 이 놈들 한가운데 줘도 되잖아. 3대 0인데? 에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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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부서진다. 다 부서진다. 다 부서진다. 다 부서진다. 다 부서진다. 됐다. 잘했다. 누구였어? 타자. 에이씨. 에이씨. 레전드. 네가 좋아하는 보나디나다. 최강이야 타이거즈 보나디나. 에이씨. 에이씨. 최강이야 타이거즈 보나디나에. 에이. 보나디나에. 에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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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. 엄청 세다 진짜. 짜증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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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운데 던지네 이제. 넌 농락하네. 한가운데 던진다. 짜증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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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.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. 나 이거 못하겠어. 스트라이크를 주라고 치는데 못 치니? 나 못하겠어. 일단 다 끝났어. 이제 부드럽게 안 남았어. 아 이걸 버텨주네. 죽으라고. 와. 이제 농락이 농락. 진짜 완전히. 버프 던트네. 아. 아. 자존심 상해. 자존심 상해. 자존심 상해. 자존심 상해. 나 때리지 말고. 나 때리지마. 나를 때려. 내가 문제야. 아. 나한테 그래. 이번엔 몸이 낮추네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말로 주고 투스 바꾸려고 하면 돼. 말로 주고. 아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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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말로 받고. 제발. 힘을. 힘을. 힘 받으자구나. 허경민이다. 허경민이면 해볼 거 같은데 진짜. 해봐? 이제 해야 돼. 이제 승부해야 돼. 이제 못 봐줘. 벌써 못 봐줘. 와. 슬라이더. 잘 봐야 돼. 볼 스트라이크. 해보자. 와. 와. 아직도 아웃카운트 3개 있어. 볼 스트라이크 잘 구분하고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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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볼이 생겼어. 와. 커브 꽂아버리네 그냥. 전진아. 안타나만 치면 생각 같은데. 왜냐면. 안타나만 치면 점성은 나올 수 있거든. 점성은 나오면. 이게 있어. 오케이. 얘들이 있으니까. 다행이다. 또 감정aka. 야 이거 치맨은.. 치맨이 곰첩이야 오 좋아 잘 본다 잘 본다 슬라이더! 와 슬라이더 거기서 꽂아버리네 무서워.. 괜찮아 괜찮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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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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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짜리다! 야! 야 이거 이길 수도 있어! 잘하면! 와! 미쳤는데? 성공! 좋다! 야 병선이 한번도 안 나오네 너는 진짜 와아아 자식아 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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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세 안 되니까 지금 찬 거야 이제 언주다 언주 이거 A A다 이거 잘하면 칠 수 있겠다 이거 오케이 2볼 2볼 야 이제 우리 카운트야 우리 카운트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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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계산했다 2원 얘 왜 이렇게 치고픈 유튜브야 근데 계산해서? 어앗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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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치고 끝이야 끈적인데 오 잘맞다 야 잘맞다 잘맞다 잘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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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잘맞았는데 야 그래도 잘했다 야 우승부분 정말 잘했다 진짜 야 3점을 냈다 그러는데 어떡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아쉬워 하죠 아쉬워